6. 정보통신실무 챕터1 교환시스템 기본설계 합계글을 다지는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에서 DTE와 DC 간의 국제표준규격의 특성조건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E와 DCE 그리고 통신회선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다시 DCE와 통신제어를 위한 CCU 그리고 중앙호스트 컴퓨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데이터처리계로 표현을 하고 DTE부터 CCU까지는 데이터 전송계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E와 DCE 간의 이 사이에 국제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DTE와 DCE를 접속할 때 고려해야 할 특성 4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적 특성은 접속 핀의 크기, 개수, 핀 사이의 간격 등을 관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DTE와 DCE가 있는데 DCE는 일반적으로 모뎀이고 DTE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될 겁니다. 단말입니다. 처리가 처리계가 없는 그런 단말. 그래서 이 둘 간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DCE에 대한 케이블 규정, 그 다음에 DTE에 대한 커넥터, 그리고 핀의 개수, 간격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특성입니다. DTE와 DCE 사이에 커넥터에 흐르는 신호전압의 레벨, 이러한 신호전압의 레벨, 그리고 전압 변동, 잡음 정도에 관한 특성을 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 특성 같은 경우는 각 핀마다 설정할 기능에 대한 특성,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특성은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순서, 콜 연결 순서 등 신호의 전송 절차, 이렇게 DTE와 DCE, 여기서는 전체 구간을 나타낸 거지만, 이렇게 DTE와 DCE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설정들과 이런 부분들을 규정한 것이 절차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 이렇게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 네 가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작성하실 때는 간단한 설명을 추가로 작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회선의 접속 방식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통신 회선의 접속 방식입니다. 통신 회선의 접속 방식을 보면, 첫 번째로 점대점 회선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단말기를 전용 회선으로 직접, 직접 연결합니다. 이렇게 직접, 직접. 그래서 일대일로 연결하기 때문에 언제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가 빠르고 고속동신에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지점 회선 방식입니다. 다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에 연결된 게 단말이 여러 개입니다. 다지점입니다. 그래서 회선 하나에 여러 단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동시에 단말들이 정보를 전송하면 여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단말하게 보낼 정보가 있냐 묻고 선택해서 네가 보내라 이렇게 하는 폴링과 셀렉팅 과정이 필요한 그런 방식입니다. 집선 회선 방식입니다. 다음은 일정 지역 내의 다수 단말을 집선하여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 회선 사용률이 낮을 때 적합합니다. 여러 개의 단말을 집선해서 컴퓨터 연결하는데 이쪽 입구 쪽 회선보다 출구 속 회선의 용량이 더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회선 다중 방식입니다. 다수 단말기를 다중화 장치를 통해서 연결해서 컴퓨터와 통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둘 간에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회선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번 점대전 회선 방식은 전용 회선으로 직접 연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가 빨라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분도 중요하고요. 다지점 회선 방식은 전용 회선 한 개에 단말기를 여러 개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단어이고요. 한 시점에서 하나만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집선 회선 방식은 집선 장치를 설치하고 집선 장치에서 조속의 데이터를 모아 컴퓨터로 고속으로 전송하는 장점이 있는 장비다. 그 다음에 회선 다중 방식은 다중화 장치를 연결하고 다중화 장치와 컴퓨터의 대용량 회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전송로의 구분을 통한 통신망 구성 방식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송로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통신망 구성 방식 세 가지 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NCS 기반으로 출제됨에 따라서 교환 시스템 기본 설계에 유무선 광 설비 구성하기 라는 세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부 통신 시스템 구성에서 본 것과 같이 DTE, DCE 그리고 통신 회선을 연결해서 DCCU 컴퓨터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성과 함께 이 가입자 단말을 최근에 많이 구성하는 방식이죠. 통신 사업자 통신 장치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선을 이용할 거냐 직접 선으로 아니면 무선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광 케이블을 이용할 거냐 그래서 각각의 방식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선, 무선, 광 유선 통신망 같은 경우는 유선 솔로가 연결되는 방식 그 다음에 무선은 안테나, 위성 등을 통해서 무선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광은 광 케이블을 이용한 방식 물론 이제 광은 유선 통신망 안에 포함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은 XDSL로 통칭되는 디지털 가입자망 접속 방식 중 세 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XDSL, 이 X라는 것은 ADSL도 될 수 있고 SDSL도 될 수 있고 VDSL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풀리를 보겠습니다. 이 XDSL 통신 가입자망 방식은 기존의 동선을 이용한 가입자 솔로 고도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새로 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내용량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가입자망 서비스죠. 그래서 기존 가입자 동선을 사용해서 비디오, 영상 등 메가 BPS급 데이터 속도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케이블, 케이블 하나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이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통신하는 방식을 쓰고 상향, 하향, 비대칭 방식을 쓰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빠른 다운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DSL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단말 같은 경우에는 모뎀을 통해서 붙게 되고 전화도 이렇게 붙게 되는데 예전에 집에 보면 조그만한 이런 스플리터 라는 장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신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뭐 ADSL, VDSL 이런 부분들이 접속 방식,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ADSL 같은 경우에는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비대칭 그래서 어떤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제공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3.6km 정도의 거리에서는 8M의 다운로드 속도가 제공되는 반면 5.4km 거리에서는 1.5M 다운로드의 속도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상향 속도가 일단 다르게 제공되는 부분이 이제 ADSL입니다. 그리고 CAP, DMT 이런 변조 방식을 쓰고 있고 인터넷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칭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ADS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52M, 13M 이렇게 대용량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거래서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DSL 같은 경우에는 5.4km 거리에서 1.5M, 2Mbps 속도를 제공하고 특히 2B1Q 이런 변조 기술을, 변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ADSL 같은 경우에는 6.9km에서 784k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마찬가지로 2B1Q 변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장거리 대칭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입자망 XDSL로 통증되는 세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ADSL, SDSL, HDSL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HDSL과 SDSL의 대칭 전송 시 선로 부호할 경우 무슨 무슨 전송법은 2B를 4단계의 진폭 변조한다. 2B 4단계의 진폭 변조한다. 이 전송법은 무엇인가? 2B 4단계의 진폭 변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B 4단계의 진폭 변조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B 1Q 2Binary 1 Quartonar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진 데이터라는 건 0, 0, 0, 0, 1, 1, 1, 1, 1, 0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진 데이터이고 이것을 한계의 사진심볼로 변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플러스 쪽으로 그 다음에 0이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비트가 두 개 있으면 이걸 두 개를 잘라서 이거는 극성 이거는 어떤 수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트는 진폭이 1이면 1 진폭이 1이면 여기 1 그 다음에 0이면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0, 1 0, 1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0이면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플러스 여기는 여기서는 반대이지만 두 개는 반대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0이면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1이면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0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 그 다음에 0이면 진폭이 그 위쪽 진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간단히 보면 앞이 0일 때는 플러스 0이면 1 0일 때 플러스 1일 때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네 개의 심볼 네 개의 심볼로 구성하여 전송하는 한 번에 전송하는 그런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심볼이 2 비트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심볼이 두 개 비트로 하나의 심볼이 표시되기 때문에 대역폭이 1 2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직류 성분을 포함한다. 직류 성분이 왜 포함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직류 성분이 생겨버리죠.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B1Q 2Binary 1Certainly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통신과 관련된 용어의 원어를 프로세시오 6가지 원어 DSU는 Digital Service Unit 이거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SL MPG TCPIP 그 다음에 ITF 이거는 국제표준화기구 정부통신기술협회 협회가 되고 여기는 프로토콜 가입자망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 영분 스펠링들은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 는 무엇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 뭐뭐라는 것을 무슨 수를 모아놓은 정보를 근거로 무슨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런 예제가 주어졌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는 내부 라우팅이 있고 외부 라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블 라우팅은 디스턴스 벡터 거리 벡터 방식이 있고 링크 스테이트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외부는 BGPGP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RIP 그 다음에 OSPF 이런 방식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P와 OSPF BG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게 내부와 외부의 어떤 경계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특징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까지 보낼 때 홉이 이 중간에 있는 라우터의 개수 그래서 홉이 두 번이냐 이렇게 원홉 투홉 수료 세 번을 해서 갈 거냐 이런 게 디스턴스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텐스 벡터 거리 방식 그리고 홉 카운트 이렇게 갈 때마다 홉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홉 카운트 그 다음에 이 하나를 홉이라고 하죠. 홉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이 라우터마다 설정값을 규정하는 테이블들이 있고 이 테이블들 값을 이용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IP는 거리 벡터 디스턴스 벡터 거리 벡터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을 뭐뭐를 수를 모아놓은 정보를 근거로 그래서 홉수가 되겠죠. 홉수를 모아놓은 근거 그래서 홉 카운트 이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 카운트로 호흡 카운트라는 것은 홉수를 모아놓은 정보를 근거로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IP 문제는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점수도 아주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RIP에 대해서는 명확히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 기반으로 홉이란 홉수를 리뷰한다. 라이팅 테이블을 기반으로 최적 경로를 설정한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성 신호망에서 신호선 칸에 신호정보 전달을 중개해주는 패킷 교환을 통해 입력된 신호 메시지를 판별하여 각 목적별로 라우팅 라우팅을 한다고 중간에 위치하겠죠. 중간에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한지 쓰라고 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공통성 신호망의 전체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앞쪽에 있는 장비는 서비스 컨트롤 포인트 라고 합니다. 서비스 컨트롤 포인트 SCP 그 다음에 사용자 앞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 스위칭 포인트 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링 트랜스퍼 포인트는 이렇게 망 중간에 위치하면서 라우팅 신호를 중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우팅 및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시그널링 트랜스퍼 포인트 신호 중개 교환기 라고 해서 라우팅 신호를 중개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을 갖는 패킷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을 쓰라고 했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가상화 방식 도 있고 있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당사자가 물리적 논리적 전속로를 설정하지 않으므로 호우 설정 지연이 없다. 패킷마다 독립적인 라우팅을 행함으로 패킷 순서가 어긋날 수 있다. 어긋날 수 있다. 데이터 그룹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교환 노드에 고장이 발생되면 대체 경로를 이용하여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통신 방식에 일단 회선 구성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중에 데이터 그램 패킷 교환 중에 가상 회선 방식 이렇게 구성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전용 전송 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전체 전송을 위해서 전송 로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된 대역 폭으로 전송하는 특징을 가진 방식입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은 교환 기가 있고 각 메시지 마다 전송 로가 설립 돼서 각자 다른 경로로 이렇게 날라갈 수 있겠죠. 메시지 전송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고 패킷 교환 데이터 그램 방식은 전용 전송 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킷 단위로 메시지 전송 하고 그래서 패킷이 도착할 때까지 패킷들이 저장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다시 섞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 방식이고 패킷의 전송 지연 그러니까 오는 경로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회선 방식은 전용 전송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킷 전송 이라는 건 같고 이 전송 할 때마다 전체 전송을 위해서 경로가 설립돼서 그쪽으로 쭈르륵 보내고 전송로를 닫는 그런 형태로 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킷을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순서대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치 순서 재정렬이 필요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비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킷의 순서가 어긋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체 경로를 이용하여 전송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PDH와 SDH의 특징을 비교한 풀이다.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PDH와 SDH 방식에 대한 표를 이렇게 제시했고 이렇게 세 포인트의 정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풀을 보겠습니다. 대위는 하이어라키 라는 거죠. 지위나 계층 등을 등급을 의미하고 통신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무시히 많은 신호를 함께 결합시켜 보내기 위한 다중화를 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사용하기 위해 계층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PDH 프레시오 크로노스 디지털 하이어라키 요게 이제 개위 계층을 말하는 거고 요건 디지털 통신 그 다음에 비동기 방식이다 또는 유사동기 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이다 그래서 북미 방식과 유럽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북미와 유럽은 별도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방식은 T1, T2, T3 이런 속도를 제공하고 유럽 방식은 E1, E2, E3 이런 속도를 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H PDH 방식 비동기 방식은 이렇게 This1 0 This1 This2 T1 T2 T3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다중화하는 방식을 다중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식 SDH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ynchronous 가 동기식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기식 에서는 보게 되면 STS1 STS3 광 캐리어로 사용하게 되면 OC1 OC3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송할 때 이것을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90 옥텟 90 바이트로 크기로 매수간마다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연결은 연결은 원장비와 3 속도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DH 에서는 T1 장비 뒤에 T2 장비 그 다음에 뒤에 T3 장비 이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붙어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기식 전송 방식에서는 이렇게 그런 어떤 레벨과 상관없이 붙을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90 옥텟 요거는 북미에서 쓰는 소넷 방식 되겠고 270 옥텟 270 바이트 방식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H와 SDH 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H 는 동기화는 비트 방식 그 다음에 프레임 주기는 125 마이크로세크마다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일정한 이런 125 마이크로세크 시간 단위마다 동기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DH는 기본적으로 망동기는 비동기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룡의 전송망을 임대 후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가치를 높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시면 항공통신과 같은 회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고 고도의 통신 부활서비스 세급게 구성한 통신망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 사업자가 미국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져 나갔고 벤은 같은 업종의 기업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변환장치를 사용하여 기종의 다른 단말 등간의 정보교환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차용 빌려서 고도의 통신처리 기능 부가서비스를 붙여서 3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 벤서비스 사업자 부가치 서비스 사업자라고 명명하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벤사업자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DH, SDH의 북미 방식 채널수 전송프레임 비트수 전송속도 압신 방식을 나열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CM 통신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PCM 방식에서는 이러한 압축이라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축 방식 중에 북미에서는 뮤 방식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A 방식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나스 방식과 세프트 방식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중화하기 위해 앞서 PDH 방식 비동기식 디지털 개위 우리가 공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되는 하나의 멀티프레임 하나의 멀티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한개 프레임을 보게 되면 24채널로 되어 있고 첫번째는 동기비트 그러니까 비동기 시기지만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의 속도는 193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7비트와 동기비트 하나 그 다음에 24채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총 193비트의 전송속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개의 채널 8비트로 구성이 되고 6번 12번 프레임을 제외한 각 채널의 비트는 이렇게 음성 이렇게 전송이 되고 6번 12번 여기 있죠. 6번 그 다음에 12번 내서는 맨 마지막 비트가 신호비트입니다.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7다시 7프로스 1은 6번 12번 비트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8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방식의 채널수는 24채널 방식 그 다음에 전송 프레임 비트수는 193 비트 총 그리고 전송 속도는 1.544 메가 bps 그 다음에 앞심 방식은 뮤법칙 북미 방식이죠. 북미 북미 방식 그래서 15전선식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전송망 다중화 구성 방식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광다중화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광케이블 안에 서로 파장이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프렉싱 그래서 이 파장이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른 파장을 이렇게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CWDM 콜스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프렉싱 DWDM 댄스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프렉싱 UDWDM 이런 방식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WDM은 콜스 웨이브랭스 디비전 그래서 되게 듬성듬성 해서 당연히 DWDM 보다는 저속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CWDM 같은 경우엔 채널 강량이 20나노미터 그 다음에 DWDM은 댄스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프렉싱 그래서 아주 밀집한데 많은 파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CWDM은 파장이 8개라면 DWDM은 80개의 파장까지 이렇게 조밀하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죠. 최근에는 해저 광케이블 같은 곳에는 UDWDM이 사용되는데 160개 이상의 파장을 전송합니다. 수 테라 BPS까지 전송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스 WDM 그 다음에 WDM 댄스 WDM 각각의 특징들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WDM WDM DWDM WDM이 기본이 될 것이고 CWDM은 파장수 각각 확인하시고 속도 간단하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내에 구축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세 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구내 건물 내겠죠. 정보통신설비라고 했습니다. 구내의 정보통신설비 전체적으로 도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곳이고요. 구내의 정보통신 설치되는 설비를 보면 음성통신설비 전화라던가 방송 인터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상통신설비 TV 공시청설비라던가 CCTV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기계설비 GPS를 이용한 전기시계 설비 대형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시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차간제 설비 차량 진출입로에 있는 그런 설비들도 있고 미디어 표출 시스템 이런 걸 뭐 DID 등 모니터를 이용해서 설치한 그런 설비들도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격 검침 설비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설비 출입통제 설비 이런 것들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음성 영상 미디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내 통신 솔로 설비의 종류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내 통신 솔로 설비는 접지 설비도 있고 배관 배선 설비도 있습니다. 구내 통신 설비 구성을 보게 되면 MDF의 관리동에 있는 MDF를 분기점으로 해서 구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지 설비 구내 통신 설비 설로 설비 및 통신 공송 등에 대한 기술 기준 보게 되면 이렇게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내 통신 설로 설비 종류 두 가지로 쓰라고 있기 때문에 접지 설비와 배관 배선 설비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니면 구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 이렇게 구분해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